12.6. Writing error message to standard error instead of standard output 요 개념인데 요건 간단한 겁니다. 밑에 그냥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하고 run 했잖아요. run에서 지금 보시면 argument가 아무것도 없죠. argument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가 error 메시지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error 메시지를 여기다가 출력하란 말입니다. output.txt. Redirection을 한거죠. 그러면 output.txt에는 요런 내용이 담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how run에서 뭔가 뭔가 제대로 정확히 요렇게 동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동작하게 되면은 argument가 어쨌거나 둘 다 전달되었으니까 이번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메시지가 여기 output.txt. return values 그러니까 return 값이 output.txt에 드라이게 될 겁니다. 둘 다 어떤 거든 간에 요렇게 리디렉션을 하는 거에요. 모든 것을 이제 standard output 이라고 그래서 std output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에러인 경우 요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다른 것으로 스트림을 돌리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정상적인 것은 요렇게 보내고 output.txt로 보내고 에러인 경우에는 딴 데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려면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느냐는 거에요. 간단한 내용이 요렇게 작성됩니다. 요렇게 e-println. 그죠? 이 에러. 이런 말이에요. 에러 스트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다음에 요 결과값. 요 리턴값 있죠. 요 리턴값은 스탠다드 아웃풋 어차피 둘 다 스탠다드 아웃풋이긴 합니다만은 에러 스트림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보냅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보내고 얘도 마찬가지죠. 에러 스트림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내는 거에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그냥 밑에 본 것처럼 요렇게 텍스트로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에러라고 한다면은 에러 스트림으로 보내게 되는 거에요. 에러 스트림은 파일로 가는게 아니고 전부 다 화면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인 경우에는 에러 내용이 화면으로 출력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리턴값이 파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 e라 붙어있는 요 녀석의 역할입니다. 만약 e라고 하는 역할이 없으면은 정상적이든 에러든 몽땅 다 파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간단한 내용인데 설명을 좀 꼬아놔서 보는 사람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